안녕하세요. 셀러분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간밤 제롬 파월 의장의 예상치 못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난밤 있었던 상원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현재 시점에서 경제가 very strong, 아주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or higher, 더 높아졌습니다라면서 테이퍼링을 예상했던 것보다 few months sooner, 몇 개월 일찍 시작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간밤 있었던 이 상원 청문회 내용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디 다녀왔나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딱 이 뉴스 접어서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오죠? 그러니까요. 이제 은행 의원에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다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고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것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하방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뭐 14일 날 열리는 FOMC에서 그대로 스케줄링은 가겠네. 왜냐하면 오미크론하고 테이퍼링한 건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여기에 최고 잘 어울리는 지금 단어로 딱 한 가지만 떠올리는데요. 이거 근자감이에요. 이거 근거 없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참호를 파고 상당 단단히 자리 잡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게 서막으로 까고요. 지금까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자기가 잘못 썼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건 트랜지토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간이 짧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것은 높은 상태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썼다. 이제 그것을 바로 잡고 싶다. 이런 검사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의미를 혼선을 불러왔다 그러면서 사과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구둔자가 되고 앞으로는 트랜지토리라는 일시적이라는 말을 퇴역시키겠다. 안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봐서는 지금 굉장히 강한 매파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며칠 사이에 이 포지션이 왜 바뀌었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미크론이 그렇게 위협적이 아니다는 분명히 내부 검토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요가 내수가 굉장히 받쳐준다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분석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런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 외에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이렇게 연준 의장이 자기 포지션을 확확 바꾸는 거는 저도 한 10여 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그래서 파월이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스타일이 바뀌는 건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고요. 12월 14일 날 열려있는 FOMC의 눈길이 더 가는 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 때문에 연준이 그래도 약간 한 바 물러서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장의 충격은 그대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런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12월 14일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JP 모건이 시장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S&P 500 지수가 내년에 5,050에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버스트, 강력한 이익 성장에 기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벌 마켓, 노동 시장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소비자의 경우에는 플러쉬 위드 캐시, 현금이 넘쳐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상승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월가에서 내년에도 강할 것이다, 시장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문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앵커님 받아주시죠. 내년에 증시에 대한 전망,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미크론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봤는데요. 세 가지죠. 노동 시장이 회복되고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그다음에 재고 주기가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지속적 수익 성장이 된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요. 내년 상반기에 이익 실현하십시오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뭐가 좋냐고 얘기를 하냐면 경기순환주, 인플루엔셔 관련된 민간 세트에 공략을 하십시오가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그렇다면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가 지금 JPM 보관에서 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항상 깔아놓은 자랑이 뭐냐면 유가가 150달러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부분들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많은 수가 상고하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그것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고하죠.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런 조정이 찬스일지 아닐지 한번 잘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화성으로의 2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앨런 머스크. 랩터 엔진의 개발에 진전이 없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랩터 프로덕션 크라이시스, 랩터 엔진 생산의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다라고 전사 메일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진짜 랭크럽시,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년에 스타쉽의 플라잇레이트, 비행률을 2주에 한 번 달성하지 못하면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앨런 머스크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도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장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 직원들을 쪼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쪼고 있는 거네요.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냐면요. 12편의 시험비행이 있습니다. 12편 시험비행을 하면 지상에서 하는 지상 실험은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스타쉽 플라이트라는 모선에 들어가는 랩터 엔진, 이것이 한 대당 지금 29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산이 지금 덜 되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그대로 맞습니다.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타쉽이라는 비행기가 1천 개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금 실험적인 조정이고요. 이런 걸 보면 재미난 게 최근에 테슬라 직원들한테 다른 이메일 썼죠. 분기말 매출에 걱정하지 말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비용 조정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테슬라 또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한 매니지먼트를 연말에서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2022년도에 지금 일단 어떤 획을 긋고 싶어하는 일론 머스크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요. 더군다나 또 집도 옮겼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세금 안 내려고 해요. 세금이 적은 또 텍사스 주로 이사를 한 일론 머스크. 지금 주변을 굉장히 환기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일론 머스크 연초에 나올 신년 메시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가 내년에 또 상장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연구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모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시장 또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